정말,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. 샌지가 너 같은 어린아이도 죽었다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살아있던 괴물들이 들었으면 곧밤기를 낄걸? 우린 시공간의 연속성에 막대한 변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. 시공간이 좌충우돌 움직이고,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려. 네가 한 짓이지. 응? 아마 샌지게도 지금 나랑 비슷한 말을 해댔을걸? 그리고 디엘, 너는 어떤 느낌인지 모를 거야?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라지는 걸 아는 거? 너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부르잖아. 그만두는 법을 배워할 거야. 이 싸움 지긋지긋하고는? 이런 말들을 덧붙였을 거야. 안 그래? 그러면서 피사기라고 절대 턴을 안 넘겨준다고. 지범이 한계일지도 모르고 계속 힘쓰는데 왜 안 지치겠어? 그러다 잠들었을 거야. 나름 똑똑한 샌지였는데 몸을 무리하는 무식한 방법을 써가면서 너를 막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궁지에 밀리다 못해서 판단력이 떨어졌거나 언젠간 네가 이길 걸 알아서 아님 둘 다겠지.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건 너고. 맞지?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네. 맞지? 나랑은 절대로 관련이 없다는 표정. 지나가는 행인이 화재재난 뉴스를 보는 표정 정도? 질문을 하면 좀 답해주는 게 예의 아니냐? 날짝도 참 두껍다. 그래? 다른 건 중요치 않고 그냥 날 죽이고 앞으로 가서 네 목 좋은 이놈은 그만이다 이거지? 그렇단 뭐. 샌지가 그렇게 나온 것도 이해가 되네. 알아서 잘 해보세요. 뭐라는 거냐 씨불짱 새끼가? 외국인? 씨발 말을 알아들어야 내가 말 쳐죽인 마신 나지. 에이! I do not understand your language. What's the meaning? 자라가 처음으로 행동 버튼을 누른 순간이다. 아하! 리얼리? 그것도 알아먹네. 다시 가스터 시점. 아이씨 젠장. 맞다나 빅니거 쓰지 참. 아 완전 간지라는 데서도 밤새서 외웠는데. 아 그럼 아까 그게 진짜 모르겠어서 지은 표정이었어? 아 씨발 뻔뻔한 게 아니었군. 아니지. 절점에겐 뭐가 있담? 세계 공룡의 영어를 쓰면 될 것을. 그래. 그럼 처음부터 다시. 릴리. 더 뭘 I think about it 더 뭘. 아 아이. 아 씨 팔. 어이가 영어로 뭐여? 민디. 아 맞아. 없을 더 뭘. 아이 없을 더 깨. 아 워 리포티스 쇼드 어 매시브 어나벌리 인 더 타임스페이스 컨티뉴엄 타이랩즈 쩝쎕핑. 아이씨 그렇게 보지마. 눈 마주칠 자신이 없다. 맨날 센지가 해석해줘서 영어 딸린다고 외킹. 왓. 요 맘이 쏘 쏘리. 그렇지 참. 센즈. 센즈가 있었지.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. 센즈 뭐뭐 통욕해달라고 하면 될 것에. 센즈. 아 맞아. 센즈 티저치 윙딩. 시윙딩. 헤이. 아유 크라인? 아 몰라 슈팔. 간지버려 그냥 윙딩 요것만 말한다. 아 맞아. 이거야 윙딩. 왓다. 헤 헤 헤 헤이. 유 킬드 어 그 뭐냐. 해물이 원. 오케이. 소아이 킬드 요. 파이 파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예스 언더스탄. 고고 파이트. 예스 대츠 라이. 아 오케이. 예스. 파이트 promote goal. 헤이. Ile 헵 치트. bever히. 왓. ione 안 하니. ñ 그럼 왜 이즈. knater 다 시발. wtnten. 도 superficial divert기 놔 leggings. 이 게임이 아 워핫. 하아. 하돈. 나 trouve. 헴. 이디 방식이 나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